요즘 뭐 약간 상황이 안 좋습니다. 코로나도 좋은 현장도 없는데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그남부터 시작된 건 좀 해주시고 시에 전달시학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건달의 숲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달로 살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건달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건달로 살자. 이게 제일 원칙입니다. 통역해야 돼. 건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야. 세부족도 있고, 세기권도 있고, 얼마 있잖아. 그런 것은 자본주의가 나은 거고 우리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가 나은 거거든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리크스과 공식회의다시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착취와 운이이다. 결코와 운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건달로 살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네, 뭐 건달로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건달의 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 옆에는 30일째 안 먹고 있잖아요. 노동자는 도퇴시켜도 됩니다. 왜? 기계로 대치할 수가 있습니까? 노동자가 없으면 기계로 대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자본주의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객을 대우할 필요 없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네. 네. 아마 최종천 시인의 시를 따라 읽어 오신 분들은 지금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뭔지는 알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시를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집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시집에 있는 시를 한편 읽으실 것 같은데 잠깐 시집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생은 짧고 기계는 영원하다. 네. 인생을 짧고 기계는 영원한 겁니다. 네. 그럼 아마 이렇게 시도 이런 모토와 연결되는 시일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시인지 직접 방송하는 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쌍룡장 독직투쟁 저는 안가고 김성윤 시인이나 몇 사람이 간다 해가지고 저는 몰래 갔어요. 그래가지고 김성윤 시인이 거기서 신앙송을 보면서 제가 구경을 하고 그때 그 경우를 배로 옮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의 십자가 복직투쟁 임성윤 시인이 신을 읽는 걸 보면서 가만 저 친구들과 올리면 오늘 밤 이곳 화장실에서 자야 될 것도 같고 아니면 대리운전을 불러야 될 것도 같아 그냥 구경꾼들에 섞여 땅속까지 울리는 임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내 등 뒤에서 누군가가 혼자 말을 하기를 아주 지당한 말투로 중얼거렸다. 리미를 아니 인생을 꼭 노동원에서 먹고살려는 법이라도 있어? 우리 동자도 이걸 좀 많이 들을 수 없겠어요. 리미를 아니 인생을 꼭 노동원에서 먹고살려는 법이라도 있어? 다른 일도 널렸는데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였다. 그렇다. 노동원에 먹고살려는 법이라도 있는가? 사실 노동계의 본 자본주의 차식이 아니다. 세비꾼 조폭 개이부족 사익꾼 전달 이들은 자본주의가 난 자본주의 차식으로 사회에서 노동자보다 더 인정받는다. 나도 사실은 복지투쟁을 위해 하는지 모르겠다. 자본주의는 동계급이나 자식이다. 자식이 성과하고 축소해야 하기 바란다면 부모는 자식을 이겨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자식은 부모의 메타 거전업이 되어야 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이 자본주를 낳았으니까 자본주의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지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음편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한편 더 네 한편 더 마저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해도 어떠신지 시집을 또 찾고 계십니다. 이게 망간이짐이란 건데요 망간 희류통족을 하면 망간증도 당해져거든요 망간이짐 이건 아주 처음부터 논리로 몰고 한 시입니다. 경찰들이 많은데 제가 있는 이 시에 밑박다니까지 논리를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경찰로는 사귀어 있겠는가? 제가 참고로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시인입니다. 이 중학교 졸업자가 쓴 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청와대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중학교 졸업자가 쓴 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교통적 와이어의 다양한 항구된 망간이 녹으면서 내 호흡을 타고 들어온다. 내 살소고 탄소와 철분과 섞인다. 그게 내 몸의 인장 강도를 높인다고 한다. 강체는 어떻게 살려되는가? 난 가정을 위해 전업도 철회도 특근도 마다하지 않는다. 나의 뒤에는 서서히 망간에 설득당한다. 나는 망간이시디다. 나는 망간이점을 선언한다. 나의 살이 공무처럼 단단해지며 나의 살은 적지 않는다. 자본이 승리하는 곳마다 나는 찬양이 될 것이다. 흥원은 망간이시보다 탄생하리라. 인류인기대는 망간이점입니다. 이 망간중독에 걸리면 사람의 살이 말씀이죠. 공무처럼 단단해지며 빨리 섰기가 안됩니다. 수교통적을 닫힌 공간에서 오래가 있는 망간이 중독이네요. 그래가지고 인장 강도를 높여서 망간이 생긴 건데 망간중독이 그러니까 공무처럼 4번 정도 차례가 보관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또 한껏 드립니다. 보니까 가만 놔두면 시집 안 보면 다 일으실 것 같아요. 한 시간 걸려요. 한 시간. 또 다른 시인은 무조건. 저는 안 얘기하시면 들으라고 좀. 하나 더 해요. 다른 시인도 또 무시만 죽죠. 이렇게 최정천 시인의 신앙도 저런 걸 하고요. 이렇게 농족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인이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런 시대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김민국 지도위원하고 통화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성력도 그렇고 직업용전통으로 일회화평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6천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또 옆에 다 끝에 소란스러워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가슴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여기를 집 모양을 지면 안 된대요. 그렇다고 이렇게 다 없애라고 지금 경찰들이 그래서 소란스럽습니다. 이 분장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상황이야. 이럴 텐데 내가 매체로 해봤는데 저기 일상입니다. 오늘 특별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분들이 잘 그렇게 대처하시고 처리할 것이라 보고 저희가 하는 시간은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시기 전에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낭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멀리서 떠오셨어요. 지금 오늘 어디에 부여해서부터 비가 와서 통화는 안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 예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홍규 교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한 해는 모든 게 잘 활동이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한편의 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고 흥미를 되었으면 합니다. 신동엽 시인의 부여 시인이죠. 신동엽 시인의 정로 오가를 만득으로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부여 시인의 부여 시인의 부여 시인은 신동엽 시인의 부여 시인의 부여 시인의 부여 시인은 충청북도 고을 섬유가 아니면 전라남도 호남 땅 어천 날씨였을까 나는 가로수 하나를 섰다 되돌아섰다 그러다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불편함이 보이되었고 그렇지, 눈녹이 파란 흐르는 질척질척한 하늘, 종료 담을 끄고 울덕아 나는 그의 연안을 끄고, 그의 한쪽 눈에 침대가 양쪽적 기계합니다. 흠맹이 파란으로 때매던 질척질이 울 수 있었지,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세절로 구신 강림한 사장, 자갈집에 승진하던 노동자 하나님, 하늘에 사쳐 쓰러져 있었지, 그의 포논의 아버지였지. 반도의 하늘로 비서 태양이 떨어지고, 싸늘한 땀빵을 통하는 희망이 포지지 않는다. 대립의 한 나라인,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의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남은 것은 없었다. 나날이 허물어져 가는 그나마 토관 한탄. 봄이면 쑥, 여름이면 나뭇골, 겨울이면 파장마당을 피우는 비의 바람. 변한 것뿐 없었다.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국간도라도 같지만, 기껏해야 버스길 300년이 서울로 왔지. 고층 건물의 침대 속에 누워 필요한 구만 부리는 그 머리 마이. 그 무슨 녹살 꾸리기 위해 짚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도시락 쳐고 왔지. 부동산 소년이 낫놀내가 없는 거란Philippe espíritu. 눈이 들어있다. 그 소년의 죄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총장인 한 노릇이다. 너는 네가, 다시 가려야겠다. 샷이, 아, 다음날이. 주에다신고 자리와 함께하는ratos. 동작 공사장은 patient, 잠시만, 잠시만, 잠시. 네, 정말 감동적인 목소리 이성경 선생님의 용송어로 들었습니다. 쉽게 들으시는 목소리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무래도 저에서부터 나오셨는데, 십년역시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은 방금 십년역시를 기록에 남겨있는데, 십년역시를 듣면서 청년도 하시고, 조사하게 학생을 가르치는데, 청년도 하시는 것도 자기 연구 분야 주제가 있죠. 이분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참고했던 분이 한마리의 찬동역시인, 박석시인, 윤동률시인, 이런 분들의 시세계를 다만 연계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내도 대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리고 강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아마 아쉬운 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웅교 시인을 앞으로 약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날도 안 좋은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마이크 넘겨 버릴 테니까. 이 공간이 싸움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또 마음을 열고 해결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 쓰는 김웅교라고 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런 풍경이 우리나라의 이 세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작가회의 국제위원장하고 신별력 파퇴장으로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속한 이 단체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덕수궁 옆에서 쌍용해직자 텐트가 있었을 때 거기서도 우리가 신앙송을 같이 했습니다. 신앙송을 하고, 쌍용해직자는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또는 옆에 있는 우리 세월호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이사회의 갈등이 있습니다. 30일째, 어떤 분은 31일이라고 지금 적혀있는데 31일째 이 가슴에다가 표식을 달고 이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려고. 몸으로 이것을 알리려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눈이 내리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 여기 같이 고생하시는 정경이나 경찰이나 형사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정치가들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잘 귀담아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이 마음을 좀 해서 하셔야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야,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10%를 해도 들어주는구나 하고 마음을 모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도 모든 것이 제자재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했는데 김진숙 지도위원이 35년간 불법으로 해직이 되고 다시 복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불법 해고라고 해도 사업체가 한진중공업이 받지 않으면 다시 복직이 안 되는 이런 일들. 대학 사회에서도 대학교의 문제를 지적하면 교수가 해직이 돼요. 그러면 법정에서 불법 해직이라고 말을 해도 대학 이사장들이 복직을 안 시키면 5년, 6년, 아주 오랫동안 대학교에 복직이 안 되는 이건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짧은 메모를 치라고 할 수 없는 짧은 메모를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가난을 전염시킨다. 윤희네 집에는 컴퓨터가 없다. 원격 수업을 해야 하기에 윤희와 동생은 핸드폰 두 개로 수업을 한다. 글씨도 안 보이는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해고된 아빠는 다시는 복직이 안 되고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지만 코로나로 그것마저 끊겼다. 교실에서 상위권, 하위권은 더 멀어지듯 시장에서도 중산층은 사라지고 격차세의 사회가 팽만하다. 돈 없으면 더 가난해진다. 전염되는 것은 코로나뿐만 아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서로 빠르게 전염되고 해고라는 연병도 빠르게 전염되고 있다. 돈이 는 자는 팬덤이기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돈이 돈을 벌어올고 있다. 코스픽 지수가 3천을 넘어서고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지만 주가는 사상채구를 맴돈다. 부동산 황풍, 주식 폭풍, 부동산 주식 사두면 돈이 돈을 불린다. 위기에는 부자들은 배불릴 기회다. 중대차보호법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기업을 보호하는 중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고 560만 명은 보호도 받지 못하고 조상시간 노동에 최저임금 미달에 험나면으로 연병하던 주문신들 떠다니고 죽을 수 없어 거리에서 호소하는 가족들 노동자의 피를 갈아 재력을 쌓는 이 지옥 시스템 안에서는 착하게 살아도 착하기만 하기에 착하기의 죄입니다. 마을만 생명 안전, 먹이사슬 위에 있거나 먹이사슬 밖에 있어도 착하게 산다는 것이 이 구조를 용인하는 착한 것이 죄가 되지 않은 사회는 없는가 한 번 해고되면 다시는 복직되기 어려운 이 구멍 빠진 사회를 누가 구원시킬 수 있는가 네, 무름무름끝 끝내버렸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다중이 국민 한 명 한 명이 같이 이사회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 호소를 정치가 특히 우리 이 앞에 계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될 때 말씀하셨듯이 공약을 지켜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시민으로서 강국하게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규 씨의 강국한, 간절한 호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또 국가의 책임이란 게 국가의 역할이란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들, 권력자들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김은규 씨의 표현에 의하면 착하게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지처가 들어주는 것이 국가 먼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지금 국가는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은규 씨인 모셨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동주 씨인 전문가고 많은 강연을 했기 때문에 윤동주 씨인의 시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그런 편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이 자리가 아마 윤동주 씨인이 연희 전문가일 때 하숙을 했을 때 기숙사 생활도 했지만 하숙하던 곳이 이곳은 멀지 않습니다. 왔다 왔다 했던 젊은 시절에 윤동주가 거닐었던 곳입니다. 꽤 그런 윤동주의 마음, 윤동주의 시를 함께 나눠보고 싶었고 그래도 조금 더 가면 윤동주가 올라왔던 인왕산이 있고 거기 시 동산공원 있고 또 윤동주 문학관도 있죠. 한번 꼭 시간 나실 때 윤동주 문학관 한번 가보세요. 참 좋습니다. 여기 지금 정경분들 서 계신데요. 여기가 예전에 전차 종점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윤동주 시인이 전차를 타고 광화문을 지나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거기서 연세대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윤동주나 백석이라는 시인이 정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게 그 시인의 마음이에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세월호 가족. 그리고 이 해고된 이런 그분들 마음을 윤동주 시인은 시를 썼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여기 정경 계시는데 다 우리 여러분들 제대하면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여러분들 힘드시죠. 잘하셔서 제대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대 잘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윤동주의 마음 백석 시인의 마음이 바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게 지금 모든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길바닥에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31일째 30일째 우리 정경군 경찰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시민들 잘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호해 주시고요. 서로 다치지 않도록 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라고요. 김우경 씨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감과 연대의 마음을 더 넓혀가는 것 윤동주 시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제가 제 시를 하나 읽었는데 윤동주 시인의 짧은 시를 한번 읽어볼까 해요. 윤동주 시인이 많은 서시부터 베라는 밤 자화상 윤나시를 많이 남겼지만 동시도 약간 남겼거든요. 짧은 동시 하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줌싸개 지도 윤동주 빨랫줄에 걸어 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싸가 그린 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 자 이렇게 끝나는 동시에 인데요. 제가 가끔 이제 학생들이나 어디 나와서 시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가르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죠. 시에 쓸 때 중요한 게 뭐냐 맞습니다. 관찰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관찰만 잘한다고 해서 시가 나오면 좀 그렇진 않겠죠. 이 시에도 관찰을 통한 비유의 방식이 사용됐는데 가다가 여기다 지도를 그렸네. 근데 윤동주 씨는 여기 한 발 더 나갔죠. 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지도의 모양을 엄마가 가신 별나라 지도인가 아빠가 돈벌러 가신 만주 땅 지도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어린아이가 여기다 오줌을 쌌는데 그걸 지도로 가면 인식하고 표현할 거라 아직은 만주 땅 지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윤동주 씨인만 거기서 만주 땅 지도를 연장을 했죠. 그러면 윤동주 씨는 어떻게 그런 연장을 하고 그걸 실어 만들었을까 끝까지 관찰했는데 그 차이가 뭘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찰할 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상상시에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저번 땅에서 먹고살기 힘들어가지고 만주 땅 그 소어벌판 그 겨울이면 한겨울 쌀 몰아치고 한파 몰아치는 여기서 그 땅까지 황무지 개관하러 만주 땅으로 만주 땅으로 많이 옮겨갔잖아요. 그런 모습을 늘 지켜보고 가슴아파했던 거죠. 그 마음 윤동주가 가졌던 그 마음 주인은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 아이가 싼 직접 모양의 글을 보고도 그냥 지도가 아닌 돈 벌어간 만주 땅 지도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시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지인은 우리가 좋아하고 훌륭하게 생각하고 또 글씨를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고민을 합니다 시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지교나 모든 관찰에서 얻는 게 아니라 사실 살아가는 삶의 자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고민 이게 밑바탕에 깔리고 어우러져야 거기서부터 정말로 진짜 시각 사람의 마음으로 지는 시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까 기둥립신이 정말 그렇게 많이 있었고 먼저 또 최정천 시인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논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정천 시인의 말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본주의 안에서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없다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자본주의 이상의 우리의 파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고민들 받아야 될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유쾌한 우주식 유쾌한 우주식 유쾌한 걸로 마음먹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어도 되겠죠? 네 감사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우주식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